탑골 랩소디 탑골 랩소디 탑골 랩소디 탑골 랩소디 안녕 제가 이제 탑골 랩소디라고 MC를 맡게 됐어요. 오늘 제가 명 MC의 하루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헤어 메이크업을 샵에서 연행 갔지 않니? 샵에서 이렇게 롱 헤어하고 왔어. 앞으로 볼 수 없는 먹을 거야. 왜냐면 나 다음에 삽발 할 거거든. 기대해. 진짜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예요. 우리 단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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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선생님. 아 그래요? 우리 임원호 선생님. 동물병원 다시 낸 거였어. 오늘 자리 알겠다고. 나 볼게요. 어제 대기실이나 대기실. 그때 그 대기실 아니에요? 안 써봐. 선생님 여기잖아요. 선생님 이름 제일 먼저 써있잖아요. 선생님 이름 제일 먼저 써있잖아요. 선생님 이름 제일 먼저 써있잖아요. 사람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따가 또 3년 전에. 오늘도 의상 기대하셨어요? 제가 많이 넣었어요. 이거 지금 뭐 옮기고 왜 이렇게. 이런 거 해. 옛날에 들어가면. 이런 거 해. 권혜피님 멋있게. 하나 둘 셋. 내가 김밥 싸운 거 어딨어? 내가 우리 울랄레어 팀 김밥 싸웠는데. 우리 울랄레어 팀 친구들 위해서. 이게 그 유명한 여배우. 여배우들 아침에 드시는. 맞짱 하세요. 헬로우. 떴냐? 아휴. 너 무척 배달 잘 떴냐고. 우리 주변 반응은. 너가 너무 아빠 같다. 최정환 리즈 시절 생각난다. 아무튼 힘내. 너 지금 뭐 찍고 있지. 이쁘게 잘 찍고 연락해. 어 오셨어요? 아 울랄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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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찍고 있어요. 여기는 찍어요. 울랄레어 TV 보셨잖아요. 봤죠? 굉장히 요새 트렌드를 잘 따라잡았다. 라는 느낌. 최근에 그 1,2년의 유튜브 흐름에. 잘 탄성. 잘 올라타셨다. 잘 올라타셨다. 잘 올라타셨다. 묻어간다. 아 묻어간다니까요. 아니 근데 또. 네 오늘 확인하십시오. 근데 지금 살아있는. 응? 오늘은 같이 하는 그 MC분 이상민 씨도 항상 옷에 약간 좀 힘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라인은 좀 여성스럽게 원피스인데. 봐봐. 속살 다 보이게. 띠뚜루야 띠뚜루. 근데 속살 보여? 시술을 입고. 어깨에 힘 빡 주고. 얼굴 요만하게 보이게. 어깨 이만한 거 입고. 이제 무대에 올라갈 예정이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간 블루인데. 립에 또 컬러를 둬서. 퍼플 계열로. 이거 아무나 소화 못한다는 퍼플 알지? 응. 그리고 섀도우는 약간 라인 위에. 선생님 제가 얘기 잘하고 있나요? 네. 라인 위에 약간 블루만 넣어서 이렇게 조금 신비해 보이게. 그렇죠? 네. 신비하게 잠이 들 수 있게. 오늘 또 특별히 내가 지금. 여기 지금 거지존. 거지존 1단계 넘어서 이제 거지존 2단계 길이거든. 그래서 조금 어색하고. 그래서 지금 피스를 예전에 준비한 피스로 달았어. 거지 같니? 이렇게 롱 헤어로 이제 이렇게. 오늘 좀 뒤로 넘겨서 깨끗하게. 아 목이 힘들어 가네. 야 이거 안 넘어 오게 하려고 목이 힘들어 간다. 만약에 너무 왔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뭐 이렇게 아 쭈욱 쭈욱. 하하하하. 또 넘어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룩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먼저 소리 좀 듣고 다 치기로 했을 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3단계 걸어갈게요. 국내 최초 글로벌 싱어 서바이벌. 케이팝도 통역이 되나요? 탁볼. 랩소니. 반갑습니다. 나는 자체가 있어. 우리 탁볼 랩소니 팀들한테 제가 좀 스페셜한 밥을 또 쓰고 싶은. 또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패널 분들께 제가 밥을 좀. 어르신들께 진지 좀 돌리겠습니다. 선생님. 어. 아. 눈물 나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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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뭐야. 다들 좀 이제 저기 좀 처질 시간인데 다 밥값도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야. 밥이 너무 늦게 왔지? 왜요 이게? 제가 직접 주문했어요. 어머 웬일이야. 어머 우리 최정만 씨 저거의 마음도 정말 원래 이런 거는 아이돌 팬들이 조공해 저 팬들이 저희 팬들이 지금 다 자가격리 중이어서 울랄레오 어디에 울랄레오 우리 울랄레오 여기 티 울랄레오 내가 진짜 나 진짜 한마디 할게 진짜 이 사람이 정말 갈수록 큰 매력이 나올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랑 조만간 관종 언니가 했던 것 좀 한번 해주시고 장성규랑 또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여튼 굉장히 저랑 절친이에요 저랑 정말 예전에 그 처음 만났을 때 우리 SBS 방송국에서 화장실에서 진짜 담 담 담 담하게 손 씻으면서 우리가 친해졌잖아요 불이 담 담 담 담 담 자 저와 함께 MC를 보고 계시는 우리 명예 MC 이상민 씨 독박입니다 아직도 쉬지 않고 그 부분을 보고 계세요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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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저희 국 우리 오늘 지금 따뜻해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파이팅 해야 되니까 힘내십시오 울랄레오 TV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울랄레오 TV 울랄레오 TV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피곤해 보이시면 돼요? 정말 챙겨볼 수 있길 바라요 울랄레오 TV 누르시면 제가 이제 떡을 돌리는 것부터 나오는데 제가 더 잘되면 그때 또 떡을 2차로 쏠 거니까 같이 드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이따 봬요 오늘은 울랄레오 TV 최정환의 MC 해볼레오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뭘 해볼지 기대해줄래요? 저는 이제 밥 먹을래요 1 2 2 2 4 5 5 5 5 6 5